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오늘 7월 10일 금요일 복날이죠? 초복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삼계탕을 먹었어요. 저도 보양식을 먹으려고 삼계탕을 먹었는데 삼계탕을 먹다가 복날에 왜 보양식을 먹는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먹더라고요. 복날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명리학적 관점에서 왜 보양식을 먹는지 알려주려고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초복이래요. 초복. 그러면 이제 복이라는 말부터 봐야죠. 엎드릴 복. 엎드리다. 고개를 숙이다. 굴복하다. 숨다. 감추다. 잠복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무엇이 엎드리고 무엇이 숨고 무엇이 감춰지느냐고요. 바로 더위예요. 더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더위라고 하지만 명리학적 관점에서는 양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음향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실제로 양기가 감춰지는 거예요. 초복에. 그러면은 왜 초복, 중복, 말복에는 그러한 더위를 감춰지는 현상이 있을까. 그걸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글자가 이거죠. 이거. 일곱 번째 천간 경금. 경이지만은 우리는 경이. 이 경이라는 글자가 금의 속성이라는 걸 알고 있죠. 명리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금의 의미는 뭐예요. 고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다시금. 더욱더. 바뀌다. 변화하다. 여기에 이제 딱 들어가는 게 고치다예요. 고치다. 그 목의 새로운, 목의 기운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경금은 화를 포양하고 양기를 포장해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들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게 경금이라고요. 그러면은 경금은 그 아주 강력한 화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름의 그 뜨거운 기운들이 이 경금에 의해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어, 복날은 초복이 시작되는 때는 하지 이후에 세 번째 경금이 들어오는 날짜에 초복이 시작이 돼요. 왜 하필이면 또 하지 이후인가? 하지는 음, 5화, 그 5월이죠. 5월. 5월에 하지가 있는데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그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가장 길 때가 하지이고요. 그 다음날부터는 점점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 양기가 아주 강하게 팽창돼서 세상에 딱 드러났을 때가 하지가 기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하지 이후에는 자꾸 양기가 줄어들게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더위는 더 강해질 수 있지만은 기운들은 줄어든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5화 이후부터는 미월, 신월로 넘어가면서 양기가 줄어드는 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경일부터 시작이 된대요. 보시면은 이렇게 6월달 하지가 6월 22일이에요. 이때 이미 경일이 들어왔네요.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경일이 되고요. 6월달에 첫 번째 경일이 있고 두 번째 경일은 7월에 있겠네요. 7월로 넘어가면은 7월 2일 경자일 그리고 오늘인 12일이 경술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초복인 거예요. 세 번째 경금이 들어오는. 오늘 경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강력한 양기들이 이렇게 싹 수그러드는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자연의 그런 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양기를 보충하다 생명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이 빠질 수 있고 기력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런 경금이 들어오는 날에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경일이 초복이 되고요. 두 번째 경일은 네 번째 경일이 중복이 돼요. 그래서 중복을 보면은 이렇게 20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말복은 언제냐. 말복은 입추 이후에 경일이 말복이 돼요. 따라서 입추가 이제 이렇게 양력으로 8월 8일이잖아요. 그리고 11일 보니까 경금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8월 11일이 말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금이 들어올 때마다 양기가 빠지니까 우리가 이제 진이 빠지지 않게 그러한 것들을 보충하는 날이 복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리학 하는 사람이면은 이 정도 상식은 거의 기본 상식으로 탑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삼계탕 먹으러 가서 친구들하고 이제 삼계탕 먹다가 왜 이렇게 삼계탕을 먹어야 되는지 아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렇게 지식을 뽐내시면 돼요. 마음껏. 그래서 경금이 들어오는 날에는 이 경금의 의미는 화기를 포용하고 이렇게 감추고 포장하는 양기를 수렴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때 그 양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삼계탕을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